대표적인 한류 드라마 대장금은 한문고서 속 딱 한 문장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됐다고 하죠.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한문고서의 뜻을 알아내기가 웬만한 외국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.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들도 많으니까요. 이번엔 이 한문고서를 바로 번역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유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전의 한 도서관에 마련된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한문고서를 선택합니다. 안내에 따라 화면을 누르자 순식간에 한문고서 내용이 한글로 번역됩니다. 국내 한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로 개발한 고서 번역 프로그램입니다.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거를 또 일일이 타이핑을 쳤습니다. 한문고서의 원문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한자의 위치를 찾는 그 검출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개발했습니다. 국회 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11개 도서관과 문화원에서 실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조선 성종시대에 쓰여진 지리서 신증동국 여지승남입니다. 각 열별로 한자를 인식해 번역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글로 번역됩니다. 우리나라뿐 아니라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의 고서 번역 작업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. 번역 작업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면서 시민들도 한문고서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어떤 차별화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고전 자료거든요. 일반인들도 쉽게 옛날 고서의 어떤 내용들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해 말 일반 시민들도 고서 번역을 체험할 수 있는 웹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.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